자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브이영어 김지영입니다. 첫사랑. 그 감동을 잊지 마세요. 도치지 않을 거예요.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시기가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해주지 못할 얘기. 지나가면 안 되는 얘기를 꼭 하나는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. 저 인간이 뭐 어떨 땐 캐스트에서 노래도 부르고 있고 뭐 무슨 이상한 썰도 풀고 뭐 영어로 씹으러 내고 뭐 오늘은 첫사랑 얘기인가? 아니야. 이거 내 개인적 첫사랑 얘기 아니니까 아니네 하시는 분들은 끄지는 마. 끝까지 있어봐야 되나. 이 시기라고 하면 대략 1월달. 지금 거의 1월 말까지 오는데 이 영상 촬영하는 시점이. 이때쯤이면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학원에 윈터스쿨이나 이런 것들 많이 다니시잖아요.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 통해서 수업 많이 들으시고 어떤 과목이든. 그럼 대부분 참 감사하고 고마운 건 저만 해도 제가 1월달에 현장 수업에서 제 메인 강좌인 올인원 강좌, V단원 강좌 현장 강의에서 많이 수업을 하는데 고맙게도 친구들이 이제 많은 걸 깨달았다. 저런 게 있는지 몰랐다. 아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감동적인 이 얘기들 피드백을 주실 때도 있고 진짜 고맙거든 그럴 때는. 뭐 수강평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감사하게 정말 막 글을 써줄 때도 있고 일단 그게 난 너무 감사해. 자 근데 그 1월달에 느꼈었던 그때의 그 감정. 아 저건 저렇게 했었던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거. 아니 소위 봐봐. 네가 영어라고 하는 과목에 국한시켜서 좀 얘기를 하면 네가 수년 전에 영어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쭉 해왔을 거 아니야. 그러다가 뭐 1월 진짜 오늘날에 현재 어떤 시점에서 갑자기 이렇게 생긴 놈이 너무 나같은 애겠지요. 얘가 갑자기 윈터스쿨에 수업을 뭐 하기 시작하더니만 야 네가 그동안에 해왔었던 것도 맞긴 맞지만 더 높은 점수나 더 확실한 점수를 위해서는 이런 걸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너네한테 깨달음을 딱 준다. 나 실제로 지금 1월달에 그러고 있고 2월달까지 그렇게 할 거고. 근데 얘들아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어떤 기간이 있게 될 거냐면 그동안 해왔었던 거에서 아 저런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첫사랑 그 첫 느낌 그 감동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점 흐려지거나 또는 가깝게는 여러분 이제 3월달 모의고사 아니면 뭐 6월에 있는 평가 모의고사 이런 모의고사를 통해서 네가 배웠던 대로 이게 잘 안 움직여진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기간은 무조건 있게 돼 있어 얘들아. 근데 그 기간을 네가 잘 버티고 뚫고 나가면 그러면 네가 약간의 정체기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도 열심히 적용 연습하면서 계속 버티면 어느 순간 그걸 뚫어낼 수 있는 순간부터는 그 어떤 누구도 너를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데 대부분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많은 친구들이 요 기간들을 잘 못 버티세요. 그러다 보니 자꾸만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수업하고 저렇게 해야 되는 건 알겠어. 머리로는 알겠는데 아 시험장에서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 저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아 그냥 그냥 푸는 게 더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무조건 들 거라고 자 그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. 첫 번째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시던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그냥 여러분들의 느낌과 감으로 대부분의 문제들을 그냥 읽고 대충대충 해결하는 거 솔직히 글이 잘 다가오지 않아도 대충 느낌으로 싹 했더니 맞아서 그냥 넘어가는 그때로 돌아가시건 근데 그때로 돌아가면 얘들아 영어에 국한하는 거야.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그저 느낌과 감을 출중하게 만들어야겠다. 그러니 할 수 있는 건 그냥 단어 많이 외우고 그리고 문제 많이 풀어보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왠지 뭐를 그냥 단어 많이 외우고 문제 많이 풀면 뭐가 있겠지 라고 하는 그 그냥 그냥 꿈 그거 근데 제가 일단 단언컨대 없어요 그거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뭔가 되겠지 많이 외우고 많이 풀면 뭐가 있겠지 없어요. 왜 내가 이걸 단언하게 얘기할 수 있냐면 나는 이 직업을 지금 15년 넘게 하고 있고 영어 공부 뭐 학창시절 때 많이 했고 대학교 때도 했고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단어와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어봤겠어. 근데 아직도 그 뭔가 오겠지 라고 하는 건 난 아직도 없어. 실제로 최근에 있었던 수능 문제에서도 제가 해설 강의도 했지만 난 아직도 모르겠는 부분 아직도 있어.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쪽으로 가겠다 그럼 나는 머리끄덩이 자꾸 다시 와 이렇게 하고 싶지. 자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방법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시던 아니면 버티셔야 돼. 근데 버티는 걸 세워라. 내오라 버티라는 게 아니고 그때의 나의 첫 번째 느꼈었던 그 수업의 충격. 우와 저런 게 있었구나. 아 저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구나. 라고 하는 걸 그대로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연습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. 근데 이게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만 우리는 마음만 앞서가서 아 시험장에서 안 되던데요. 저렇게 안 되던데요. 이게 진짜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지. 연습하면서 버티셔야 된다고. 자 일례로 얘들아. 진짜 쉽게 너네들의 인생에서 최초로 잡아봤었던 농구공 한 번은 있지 않니? 농구공 인생에서 제일 처음으로 한 번 자유툴을 좀 이렇게 쏴보고 하라고 하는 그 시절이 있었지 않니? 그게 뭐 이제 체육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그때 어땠니? 여러분들의 최초의 농구공을 만졌고 최초로 자유툴 라인에 섰을 때 너네 중에 첫 번째 자유투를 인생 첫 자유투를 첫 농구공을 이렇게 완벽한 스냅과 왼손은 거들 뿐 무릎의 탄력과 어떤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자유투를 착 꽂아나는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 지금 나한테 얘기해봐. 누가? 누가 그래? 당연히 여러분들 인생 최초의 자유툴나 농구공을 던지는 모습은 다 어떻게 부터 시작하냐면 다 어떻게 해?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아니면 뭐 이렇게 던지잖아 그렇게 된다고 처음에는 기존에 그렇게 될 거라고 왜냐면 그렇게 하면 잘 나가니까 공이 근데 그 모습을 본 체육 선생님이 널 그냥 가만히 냅둘까? 아니 너한테 조용히 가서 이 새끼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렇게 옆에 널 세우지 자 다리 벌려 다리 벌려 다리 막 이렇게 치죠? 손으로 막 벌려 자 왼손 올리고 눈공을 내고 자 오른손을 밑에 다 치고 손가락 쫙 펴고 그 다음 왼손을 거들 뿐 직각 구름을 하면서 스냅을 정확하게 사용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 몸을 그대로 움직여주지 이렇게 해봐요 옆에서 자세 잡아주잖아 그러면 여러분들도 처음에 어때? 일단 누가 옆에서 자세 잡아주는 것도 일단 어색하지만 일단 그 자세가 이렇게 해요? 하면 편하니? 개불편하지 그럼 선택은 두 가지야 너무 불편해요 그냥 다시 이렇게 하시던 아니면 그 불편하지만 선생님이 맞다 라고 하는 그 자세 맞다 이거구나 라고 하는 그 자세가 네 마음에 들어오면 그걸 그대로 불편해도 연습을 하시건 TV에 프로 농구선수들 보세요 모두가 다 어떻게 해? 이렇게 던지고 있어? 다들 이러고 있지 그 수준까지 가는 거야 근데 그 자세를 못 버티시면은 여러분들 프로에서 이기르고 던지면은 그냥 바로 블럭킹 당해요 자 그런 거에요 그런 거 그러니 지금은 지금 이 1월달 2월달 즉 연초에는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자세를 잡는 연습 그리고 깨달음을 주는 선생님들의 훌륭한 수업들 이게 굉장히 막 활성화되고 있는 그 시기가 맞아 근데 이게 나중에 헛되이지 않게는 다시 처음에 느꼈었던 그 수업에서의 첫사랑 그 감동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근데 잊지 마세요를 머릿속으로만 하면 너는 잊을 거야 그러니 차라리 네가 공부하는 그 어떤 곳에서라도 지금 느꼈었던 그 감동에 대해서 네 나름대로 감동을 써 그리고 딱 적어 몇월 며칠 이렇게 이건 맞다 이건 흔들리지 말자 뭐 굳이 저 얘기를 하냐면 뭐 올인원 수업에서 맨날 강조하는 거 그냥 읽으면 안 된다 소재와 소재상 얘 관계가 중요하다 이건 맞다 써 그리고 나중에 자꾸만 내가 막 뭔가 좀 유혹이 올 때 그때 다시 보면서 다시 제자를 찾게끔 쓰라 써야 돼 그 얘기를 제가 요 연초에 정말 많이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강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 얘기를 다 한 번씩 한 느낌인데 인강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거 부탁드리고 싶었기도 하고 불편할 거야 얘들아 당연히 불편할 거야 언제 불편하냐면 혼자 연습할 때 잘 안 될 때 불편할 거야 체육 선생님이 옆에 없을 때 들은 건 있어서 나름대로 흉내를 내려 하는데 막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야 불편할 거라고 근데 버티어 버티다 안 되면 또 코치를 불러서 나를 불러서 다시 한 번 조언을 받고 좀 더 수정하고 좀 더 수정하고 좀 더 수정하고 그래서 올바른 자세를 지금은 잡기를 바라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말도 안 되는 성적 상상을 이끄게 되는 단초가 될 겁니다 부탁드려요 소위 이런 게 있어 얘들아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진짜 별것도 아닌 이 미세한 자세를 굳이 저런 걸 해야 되나 아 이렇게 던지는 게 훨씬 더 멀리 나가는데 이 생각 막 든다니까 이게 멀리 나가 진짜로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막 골프 막 이런 거 이제 막 골프찬을 이런 거 보면은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걸 가지고 막 단계별로 다 분석을 해 막 손을 어디 놓고 어디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려서 몇 도까지 내내서 뭐 어디서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간단 말이지 그리고 뭐 공이 뭐 이렇게 있으면은 요기를 칠 때와 요기를 칠 때가 뭐 이렇게 다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해 그 쬐끄만 공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는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뭐 저거 저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같이 요기 떨어지는 건 똑같은데 뭐 라고 하지 근데 얘들아 봐 이 별것도 아닌 미세한 차이는 하루 이틀 에 기간으로만 보면 쳐봤자 얘는 요기 얘는 그냥 요기 그냥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이게 1년의 기간 또는 골프로 치면 앞에 눈앞에 있는 그 거리가 아닌 200미터 300미터의 거리로 놓고 봤을 때는 얘는 요기가 있고 쟤는 요기가 있어 지금 그거야 지금 여러분들 잡고 있는 이 자세가 꾸준히 이어졌을 땐 가 있는 위치가 완전 다르다고 요기 있을 때보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비행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서 뜰 때 1도만 요렇게 꼽아도 되겠지 이렇게 옆으로 비껴도 되겠지 근데 그 1도가 뭔지 알지 얘들아 눈앞에서는 별 차이가 나질 않지만 하루가 지나면 어디는 미국에 가있고 어디는 북극에 가있어 이거라고 지금 그 초반의 시기잖아 이 첫사랑의 시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이상한 데로 가있지 않고 니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을 대로 끝까지 버티고 다 빨아들여야 돼 그래서 얘들아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거야 일단 봐 진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이 말인데 진짜로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되게 유명한 어떤 여자 농구 감독이 한 말이야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다 빨아들여 받아들이고 버텨 suck it up persevere 참어 그 첫사랑의 그 감동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참어 지금부터 난 여러분들이 uncomfortable 난 분명 너네들이 불편했으면 좋겠어 아 왜 이렇게 적용이 안되지 아 다큐멘터리에서 다시 돌아갈까 아 왜 이렇게 안되지 불편했으면 좋겠어 불편해야 돼 당연히 왜요 that's normal 당연한 거니까요 it's a process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종국에는 결국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올바른 자세로 끝까지 버텼더니 시험의 난이도건 나의 컨디션을 떠나서 내가 일관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 시발점이 지금이 되시기를 저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얘기는 6월 이후 9월 평가원 이후 이때는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의 또는 최근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느꼈었던 그 수업적 감동 그 첫사랑 그거 잊지 마시고 적어놓으시고 흔들릴 때 다시 보시면서 언나가려고 하면 다시 다시 원상태로 복귀될 수 있고 언나가려고 하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될 수 있는 그러한 기제가 하나 있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됐죠? suck it up persevere please it's a process 김쟁이였습니다